대선 8일 전 보도된 인터넷 기사가 조작용 가짜 뉴스라는 의혹이 터졌죠. 김병욱 민주당 의원 보좌관이 목소리를 연기해서 만든 허위 녹취로 그것이 인터넷 매체 기자회계로 넘어가면서 윤석열 후보에 불리한 가짜 기사가 작성됐다는 의혹인데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병욱 의원도 개입한 정황이 적시돼 있습니다. 김 의원은 해당 기자를 전혀 알지 못한다며 부인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된 건 대선 8일 전인 지난 3월. 검찰은 어제 해당 인터넷 매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공모 정황과 혐의를 영장해 자세히 적시했습니다. 2021년 12월 21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사업가 이 모 씨를 만나 윤 후보 공격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기재된 겁니다. 영장에 따르면 이 씨는 윤석열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따랐다는 프레임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최재경 전 검사장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수사 무마를 주도한 주체를 최 전 검사장으로 설정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후보한테 정리 싹 해서 한번 만들어보겠다며 거대한 구학과의 싸움 케이스라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옆에 있던 보좌관 최 모 씨 역시 국힘 사람들이 다 10년 동안 해먹은 거다. 이런 그림 만들면 성공이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대화는 보좌관이 녹음에 갖고 있다 자신의 발언을 최재경으로 둔갑시켜 녹취록을 만들었습니다. 이 녹취록은 당시 민주당 화천대유 TF팀장에게 전달됐고 조우영 부실 수사 의혹을 취재하던 JTBC 복무 기자와 리포엑트 허재현 기자에게 각각 전해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병욱 의원과 보좌관 최 모 씨, TF팀장 김 모 씨, 3명 이름이 적시돼 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단순히 보좌관의 상관이기 때문에 영장에 이름 넣은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병욱 의원은 허재현 기자는 어제 기사를 보고 처음 알게 됐다며 전혀 모르는 관계라고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감상자분들은 김정은 김수아 교수님께서 사회적으로 보호하셨습니다. 김정은 김수아 교수님께서 사회적 영장의 상관이기 때문에 영장에 대해 말했지만, 김정은 김수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кус desaf이니김을 합니다. 김정은 김정은 김수아 교수님께서 사회적 영장에 의원을 가득하시게 되어 있습니다.